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배진용의 쏙쏙 AFKN 스피킹 시간입니다. 희소식입니다. 미경제 미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연간 거의 5%로 미경제가 성장했습니다. 연간 거의 5%로 3분기에 이는 기대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3분기에 이는 기대치를 뛰어넘은 것입니다. 그리고 매기 베스파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큰 진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기 베스파 기자의 보도에 따르면 큰 진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에 큰 진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에 큰 진전이 있습니다. 이러이러한 것에 경제의 발목을 잡았던 것에 바로 수주간에 걸친 자동차 근로자들의 파업 말입니다. 바로 수주간에 걸친 자동차 근로자들의 파업 말입니다. 쉐도윙 가시겠습니다. 이제 매기 베스파 기자의 보도에 든 기자가 발전, 올해 5%의 전투자 3er 치킨이 있습니다. 그리고 매기 베스파 계약이 있어서 바이든 기자가 보도에 바이든 기자가 나이든 기자가 바이든 기자가 고수를 하는ись της 기자가 기자가 보도에 야정 기자가 나이든 기자가 바이든 기자가 바이든 기자가 istling, expectations and as Maggie Vespa reports there is major progress in something that's been a drag on the economy. The weeks long autoworker strike. Good news on the US economy. It grew by an annual rate of nearly 5% in the 3rd quarter beating expectations and as Maggie Vespa reports there is major progress in something that's been a drag on the economy. The weeks long autoworker strik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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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